아이 얼굴에 들이댔고 문지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혼내는 모습이 찍혀있는데요. 선생님이 아이가 대변을 봤는데 실수로 팬티에 쌌는데 그거를 찍어서 SNS에 올린 거야. 아니 선생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그러게.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맞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야. 맞아. 맞아. 그렇게 안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유치원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르켜주고 이러면 되잖아. 아이들의 보관소잖아.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만 하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잖아. 맞아. 너무한다. 엄마는 왜 어떤 시험에 문제를 풀었길래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딴 거야? 똥이나 시야가 아니었어도 어 맞아 맞아. 선생님을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왜 혼내는 거야? 왜 SNS에 혼내고 보내고 혼내는 거야? 맞아. 지금까지 방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